고객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람을 찾는 사람들. H마트 전직원의 마음가짐입니다. 품이 하나름 가득한 곳 H마트 유니뱅크가 오는 30일 오후 6시 페더럴웨이에 위치한 클라리온 호텔에서 유니뱅크와 함께하는 상속계획 세미나를 추가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창렬 행장은 유니뱅크와 함께하는 상속계획 세미나는 24일 오후 6시 유니뱅크 리누드 본점에서만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세미나에 대한 문의와 관심이 빗발치도록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사우스 지역에서도 세미나를 추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노트와 사우스 두 곳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거리에 대한 부담 없이 참석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4일은 유니뱅크 리누드 본점에서 30일은 페더럴웨이 클라리온 호텔에서 열리는 상속계획 세미나에는 제니퍼손 상속법 전문 변호사와 강훈 공인재무설계사의 강의로 리빙트러스트와 유언장의 기본적인 차이점, 유산 상속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방안 등 평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상속 관련 내용들이 다루어질 계획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간단한 식음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